데스크 간추린 뉴스입니다. 영주에 분사를 둔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기업 SK머티리얼즈가 지주회사인 주식회사 SK와 다음달 1일자로 합병 절차를 모두 마무리합니다. SK머티리얼즈는 지난 29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회사 분할과 합병 안건을 모두 통과시켰습니다. 특수가스 사업 부문은 물적 분할의 신설 법인을 만들고, 존속 지주 사업 부문은 그룹 지주사인 주식회사 SK와 합병하는데요. 주식회사 SK는 신주를 발행해 SK머티리얼즈 주식과 교환하는 소규모 합병 형태로 SK머티리얼즈를 흡수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다음달 24일까지 SK머티리얼즈 주식 거래가 중단되고, 이후 SK머티리얼즈 보통주 1주당 주식회사 SK보통주 1.58주가 교부됩니다.